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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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술이다. 어? 서울에 엄마 보러 왔다며. 뭐라고 하시드나? 그 맛상 본 것 때문에. 어? 혼났나? 예상했던 건데 아마. 누구냐고. 데리고 오라고. 또. 또 내 필요하면 말해라. 아, 아니에요. 그런, 그런 필요 없어요. 하기 삼아. 니 변호사, 의사 다 사자로만 선받지? 뭐 내가 하지만 택도 안 되지. 사자가 뭐야? 그 사람들 다 모아놔도 선배한테 안 돼요. 저 박달 인생 27년 동안 본 사람 중에. 선배가 제일 잘생겼어요. 네. 야, 사실 사진 그거, 어? 니한테만 말하는 얘기인데 포토샵 이런 거 쪼매 들어간 게다, 어? 야, 마인 아니고. 야, 쪼매. 원래 어깨 통영상. 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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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흠. 실물이랑 똑같은데. 맞나? 흠흠. 내가 간대. 야, 맥주 좀만 마시네, 어? 가, 가세요. 흠. 흠. 흠.